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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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내가 한편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더 갖고 있어. 사께 무지개가 있다고? 응? 무지개에 있어. 따라따라따 어, 진짜. 좀 더 가까이 가볼까? 어, 비 오네. 어쨌든 해가 이렇게 비추네. 어, 좀만 더 있어봐야겠다. 오빠 나간 김에 물 좀 사봐라. 나간 김에 물 사... 귀엽는데 진짜 너무하네 지금 나를 돈 주고 싶어요? 50,000원이나 100,000원 그리고 내일은 길리티에 계신다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길리티? 길리티 라왕안 아아 리소트 오케이 오케이 뒷파질? 오, 뒷파질 얼마? 50 오케이, 땡큐 땡큐 안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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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이! 안녕하십니까! 내일 만나요! 감사합니다! 호텔로 오는거야? 응! 호텔 앞으로! 앞에서 리조트! 누누이 왜 이렇게 부순날때는 정으로서 벗었네? 오케이! 큰거 하나 해결했고 우리 두 명이 응! 여기에 써있어 20만 루피야 나중에 집으로 할게요 디파지시 5만이 없고 내일 15만 근데 자세 보니까 18만 같기도 하고 저 애씨가 조용히 하라는 이유가 있었네 너 딴 데 가면 더 싸니까 여기서 호구 잡혀야 돼 그렇지 난 또 신난다고 어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이랬지 길리 매너는 배가 하루에 3대밖에 안 다니는데 퍼블릭 버트가 한 명당 5만인가 그랬는데 둘이니까 10만에 마차 타면 그것도 10만 길리티 가서 마차 타면 요즘 한 15만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벌써 35만이야 20만 루피야에 가면 호텔에서 호텔로 바로 가니까 길리티 호텔까지 이동산하고 비용 줄고 피로도 줄고 하바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치 좀 한참 내려가야 돼 저 줄 때문에 이거 갈만 치아 그러면 위로 가야지 굴러가면 지압되겠는데? 조금이라도 덜 걷고 자는 나의 모호력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불구덩이로 자꾸 피쳐가려고 그래 잠깐만 나 싹스 좀 신고 아니 뭐 자세를 왜 왜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야 된 거야? 자기는 가끔 나와 가족이 된 걸 후회할 때가 있어? 아니 후회는 안 해? 응 왜 그랬을까 되게 후회해 아 들렸어? 점점 내 남편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되고 가고 있다 발 안 아파? 뜨거워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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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먼저 넘어가 있을게. 밥 먹고 퍼블릭버트 타고 넘어와. 수영해서 올래 오리바로 놓고 갈게. 봄 요리한 거라서 그냥 부드러운 살이 있구나 생각했죠. 그냥 아는 그 맛인데. 이 소스도 약간 좀 한국의 장아찌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인도네시아식 장아찌 같은 느낌? 그리고 얘 코코넛 숯이나 다름없는 숯불구이. 귀린데 안 났어 일단. 다음에는 돈을 더 쓰더라도 큰 거를 줬어. 난 그 초록색깔 너무 먹고 싶어. 그 물속에서 보신 분? 그 물속에서 보신 분? 응. 나 개만 보면 침 나와 있는데. 난 어저께 스노클링 하면서 식당에서 여기 보셨던 분을 봤어 나도. 옐로우피쉬. 아 노란분. 어 노란분. 자 다 친구니까 뭐 서로 공생하는 거지 뭐. 응? 먹이사슬인 것 같은데 공생이라고? 나도 다음 색인 플랑크톤으로 태어날게. 얘네들 먹을 수 있겠고. 난 안 그럴래. 그냥 개로 태어날래. 개팔자가 상팔자. 근데 이러고 누가 있고. 이 길리 고양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아 근데 얘네들 영양 부족해서 꼬리가 다 태웠잖아. 그럼 일본의 고양이로 태어나면 되겠다. 그 고양이섬 이런 데는 뭐 사료 준비해가지고 주고 이러잖아. 일본의 고양이로 태어나야겠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수고사이 buses 복고의 ự Oftentimes 이 쪽에 배cave 트리클로. 여기 수고가 이틴눈. 아 tasiska. 아 좋NING. Philipp Fre 720이 많이 빠졌어. 다음 영상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